오늘 낙폭이 왜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주담의 답변은 하나 금투에서 2022년 1분기 전망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점이 영향이 큰 것 같다고 합니다. 다른 특별한 악재는 없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강남홀입니다. PI 첨단소재 오늘 낙폭이 너무 컸습니다. 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이해가 되질 않아서 PI 첨단소재 IR 부서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영상에 정리해봅니다. PI 첨단소재는 PI 필름을 판매하며 PI 필름의 용도는 FPCB, 방열시트, 2차전지, 초고속통신,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이 됩니다. 전기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IT기기 등 주요 전방산업에 따라서 PI 필름의 매출처는 확대가 될 테죠. 현재 PI 첨단소재는 이 분야에서 글로벌 1위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PI 필름의 용도별 고객에 대해 정리한 회사 자료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스크린샷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24일에 PI 첨단소재 잠정실적이 떴습니다. 잠정실적은 매출 699억, 영업이익 144억, 단기순이익 161억이 떴습니다. 매출은 증권사 컨센 대비 마이너스 3%,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 단기순이익은 플러스 52%입니다. 단기순이익이 어째 이상하죠? 주담에게 물어본 내용 중 하나인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4분기 잠정실적을 전분기 대비로 보면, 매출은 마이너스 13%,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5%, 단기순이익은 플러스 3% 수준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빠졌죠. 전년 동기 대비로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 빠졌습니다. 하지만 단기순이익은 플러스 52%네요.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컨센 대비 실적이 조조한 이유를 보면, 매출은 전방산업인 스마트폰 시장의 부품 공급 부족이 아파가 지속된 탓에 PI 첨단소재의 FPC 비용 사업이 부진했다고 합니다. 컨센 대비 매출이 13% 빠진 점은 좀 아쉽긴 하네요. 영업이익은 주요 원부자재 중 DMF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증권사 레포트에는 중국 정부가 베이직 올림픽을 앞두고 대기실 관리를 위해 공장 가동을 제한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당과의 통화를 통해 이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순이익을 제외하고는 컨센 대비,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비교하면 사실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2020년 대비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26%가 성장한 셈입니다. FPC 비용 매출은 전년 대비 9.6%가 증가했고 방열시트용 매출은 전년 대비 13.4%가 증가했고 첨단산업용 매출은 전년 대비 29.4%가 증가했습니다. 실적이 증가한 데 비해서 주가 하락이 너무 큰 거 아닐까요? 앞으로의 전망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2022년 실적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매출 컨센은 전년 대비 15%, 영업이익은 16%, 단기순이익은 6%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24일 PI 선강수제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 2022년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매출은 3,600억, 영업이익은 940억을 제시했습니다. 2021년 실적 대비 매출은 19%, 영업이익은 24% 증가하는 수준이며 컨센 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2022년 실적의 주요 변수는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전방산업의 상황. 둘째, PI 필름의 판가 인상 부분. 셋째, 원재료 중 DMF의 가격 안정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담과 통화를 통해서 확인해봤는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증권사 컨센 실적을 토대로 PI 첨단 소재의 목표 주가를 생각해봤습니다. 매출액 3,474억 원, 단기순이익은 681억 원. PI 첨단 소재 과거 PER 밴드를 보면 PER 30배 부분에서 등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ER 30배를 기준으로 목표가를 산정해본다면 69,569원 정도가 되겠네요. 1월 25일 종가 42,900원을 기준 삼으면 기대 수익률은 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담과의 통화 내역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21년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낙폭이 왜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주담의 답변은 하나 금투에서 2022년 1분기 전망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점이 영향이 큰 것 같다고 합니다. 다른 특별한 악재는 없다고 해요. 두 번째 질문 그 하나 금투 보고서에 PI 필름 판가 인상 내용이 있던데 언제, 얼마나 인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올해 2분기 정도면 반영이 될 것 같고 실적에도 반영이 될 것 같다. 판가 인상률은 10% 내외로 추장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DMF의 단가가 계속 상승 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보나요? 주담의 답변은 2021년 4분기에 들어와서는 가격이 안정화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2분기 정도면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 매출과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하회인데 단기 순이익은 왜 잘 나왔을까요? 주담의 답변은 영업의 수익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합니다. 답변을 듣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제가 유튜버인 것을 소개하고 다른 특별히 적을만한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1월 24일 PI 첨단 소재에서 제시한 가이던스 대비 하나금투의 1분기 전망이 너무 낮게 되어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PI 첨단 소재가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추매를 할지 말지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IR 부서에 이렇게 연락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식이 참 팔고 나면 실망하고 사고 나면 후회하고 가지고 있으면 걱정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초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PI 첨단 소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